건축과 예술을 사랑하시는 악티스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현찬악트의 현찬입니다 드디어 오랜만에 건축에 대한 이야기로 찾아뵙게 되었어요 오늘 날짜가 10월 6일입니다 지금 시즌에 건축설계사무소의 취업에 대해서 현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대형사무소 지원은 이미 대부분 다 끝났습니다 8월 중순부터 지원을 하기 시작해서 9월 초 중순까지 지원이 끝났을 테고 아마 지금은 이미 1차 결과가 다 나와서 면접도 다 끝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아마 지금 그 과정 중에 있는 분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제가 지금부터 해드리는 이야기는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원서를 썼던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공개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취업 준비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의 모든 것을 여러분들께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모르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회사에 지원했던 거에 대한 내용은 보여드리지 않고 다른 사무소에 붙었었던 다른 사무소에 지원해서 붙었었던 저의 입사원서와 자기소개서 그리고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 거가 절대 좋다라는 게 아니고요 잘해서 합격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저를 뽑아줬던 사무소에서 저라는 사람을 봤을 때 평가했을 때 아 이 사람은 우리가 뽑아도 괜찮겠구나 하고 뽑은 한 사람이 되었었다라는 거 그게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어떤 회사에서 봤을 땐 이 포트폴리오나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내용을 보고 저를 별로라고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서류에서 이미 떨어진 회사들도 많았고요 근데 이 원서 같은 경우에 제가 지원했던 회사에서는 다 받아줬기 때문에 어쨌든 단점도 가르치면서 승화시킬 수 있겠다라고 좀 커버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저를 뽑았던 거 같아요 건축학과를 졸업한 사람의 평균 정도가 이 정도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될 거 같아요 평균 이상으로 훨씬 예쁘고 멋지고 스펙도 좋고 잘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어요 제가 이 취업을 위해서 온전히 집중할 수 있었던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5학년 생활을 하면서 졸업작품이 너무 정신없고 바빴고 또 영어시험도 졸업시험을 준비했어야 됐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나 입사서류에 온전하게 100% 집중할 시간이 절대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협도 필요하고 시간적인 여유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정도만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이후에 결정적인 이유는 일단 회사마다 기준이 달라요 포트폴리오 요구하는 장수도 다르고요 용량도 다르고 그리고 입사원서 서류 틀이 있는 경우도 있고 자유롭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소개서 틀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 회사는 그 회사 틀에 맞춰서 작성을 하고 이 회사는 직접 자유롭게 내가 만들어서 제출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 이 회사, 이 회사, 이 회사 각각 회사에 맞게 작성을 하다 보면 정말 시간이 없어요 포트폴리오 자체 근본적으로 소스들을 더 풍성하고 예쁘게 꾸미는 시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되는 것은 정말 한계가 있고 맞추다 보면 해당 용량이나 페이지 수에 맞춰서 다시 배치하고 레이아웃 정리하는 것 안에서 시간이 거의 다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8월 전에는 꼭 거의 완성본을 제대로 정말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한 번은 꼭 끝내셔야 돼요 그래야지 졸업작품을 마무리하고 조금이라도 건드려서 할 시간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졸업작품이 끝나고 나서 새롭게 포트폴리오를 준비하려고 하신다면 정말 힘드시고 절대 시간이 여유롭지 않으실 거고 아마 절대적으로 퀄리티가 떨어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4학년까지 마무리를 하시고 4학년까지의 작품들을 가지고 한 번 포트폴리오의 세팅을 한 번이라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5학년 1학기를 보내면서 포트폴리오를 계속 재가공을 해야 되고 시간을 들여서 준비를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졸업작품을 향해서 전시회를 향해서 달려가는 동안에는 전시회에 대부분 집중을 하시고 그동안에 8월이나 7월 이럴 때 만약에 원서 써야 되는 경우가 있다면 그때는 그때까지 준비했던 걸로 제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8월 이후로 원서를 쓰기 시작하는 경우에는 조금 더 가공을 해서 쓰시는 겁니다 절대 8월 달부터 만들려고 하신다면 아마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의 학교 같은 경우에는 졸업 전시회가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보통 이 기간 안에서 항상 매년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말 8월 달에는 졸업작품을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만질 시간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트폴리오를 준비하고 가꾸고 계속 자기의 스토리를 가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되냐 대형 사무소에 갑니다 그런 분들이 그런 열정을 가지고 노력하는 분들이 대형 사무소에 가게 됩니다 그런 분들은 이미 공모전 경력이나 인턴 경력도 대부분 있으세요 왜냐하면 그 정도 할 열정이면 이미 인턴도 해보시고 공모전도 하시고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보통 설계 성적도 좋습니다 쉽지 않죠? 그래서 항상 고학년은 올라갈수록 계산적으로 조금은 좀 더 치밀하게 일정을 계획하면서 지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진로에 대한 결정은 최대한 3학년까지 마치시고 그 이후로부터는 설계로 하겠다 마음을 먹으셨다면 열심히 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설명이 좀 길었지만 이제 저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화면은 제 컴퓨터 화면을 녹화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따로 영상을 만드는 게 굉장히 번거롭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 일단은 성적 증명서부터 한번 살짝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건축대학, 건축학부, 건축학 전공이고 어... 2011학년도 자 2011년도 1학기 1학기 성적이에요 자 이때 설계 설계 건축설계와 표현 에이플 맞았죠 이때 성적 최우수자 성적 최우수자 석차 1등 했었어요 이때 2학기 때 8등 설계 A0 그 다음에 이제 2학기로 가요 2학기 가면 설계 에이플 그래서 또 1등을 해요 그래서 이때 또 장학금을 받았어요 그리고 2학년 2학기 때 군대 가기 전 마지막 학기에요 이때는 좀 방황을 했어요 나름 그래서 39등을 해요 그치만 설계는 에이제로 그리고 나서 이제 군 제대를 하고 돌아옵니다 어... 2016년도 1학기 이때 설계 에이제로 성적 최우수자 그 다음에 2016년도 2학기 3학년 2학기죠 이때 설계 에이제로 그 다음에 4학년 4학년 설계 1학기 에이제로 그 다음에 2017년도 이때 여름방학 때 인턴을 해가지고 학점을 땄었고 그 다음에 2017년도 2학기 이때 설계 에이제로 4학년 2학기 때 저는 이제 A 밑으로 내려가본 적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2018년도 1학기 설계 에이플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입사 지원할 때는 1학년 것까지 아니 이제 5학년 1학기 것까지 이제 성적이 들어가는데 결국에 5학년 2학기 것까지 이제 저는 에이플을 받았어요 그래서 에이제로 밑으로 에이제로 밑으로 내려가진 않았습니다 저는 설계를 잘하진 않았어요 잘하진 못했지만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정말 하라는 것 다 하고 정말 열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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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기 때문에 에이제로 이상은 받은 거예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에이제로 이상 받는 방법은 분명히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에이플 맞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에이플 맞는 사람은 설계를 잘해야 돼요 그리고 예쁘게 잘 마무리도 해야 되고요 모형도 잘 만들어야 되고 비주얼적으로 정말 완성도가 높아야지 에이플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에이제로 받는 거는 정말 노력하고 끈기있게 붙들고 노력하면 에이제로는 받을 수 있다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사실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력서를 좀 볼게요 이 이력서 같은 경우에는 어 제가 만든 거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미니멀하게 깔끔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인포메이션 있죠 간단하게 이름 제 이름 그리고 한자 이름 영어 이름 정말 이 사진도 정말 일화가 있었는데 제가 원래 원서 쓸 때는 6개월 이내인가 3개월 이내인가 사진을 무조건 써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 사진 찍으러 갈 시간도 없었어요 사진을 수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집에서 찍어가지고 포토샵으로 편집해가지고 사진을 썼어요 그게 이런 이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주소나 뭐 이메일 SNS까지 이렇게 적고 그리고 간단한 이제 연역이죠 제가 어느 곳에서 학교를 나왔는지 그리고 여기 사진 밑에는 희망 연봉도 이렇게 적었어요 2800이라고 적었는데 제가 이곳 썼던 회사에서는 2800을 줄 수 없다라고 결론적으로 협상을 했었는데 2800도 아틀리에서는 주기 힘든 금액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물론 주는 데도 있겠지만 이것마저도 사실 13 나누기를 하기 때문에 근데 이곳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감사했던 거는 식사값은 따로 따로 다 제공이 됐고 뭐 야금비 다 따로 챙겨주는 걸로 해서 2400에 맞춰준다고 했었는데 사실 그것도 뭐 저한테는 감지덕지였지만 어쨌든 다른 조건에 더 좋은 회사를 붙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간 겁니다 이곳에 갔다면 한 2600 정도의 연봉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평균 평점 아 정말 제가 이제 멍청하게 교양을 실수를 많이 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평점을 4점을 못 채웠어요 아깝게 3.99로 이렇게 마무리를 했지만 어쨌든 학점은 잘 받은 편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라이센스는 따로 기사자격증 이런 거 전혀 없었고요 있는 거라곤 운전면허밖에 없었다 여러분 아틀리에 같은 경우에는 운전면허 있는 사람을 굉장히 중요시 해요 왜냐하면 현장도 다니고 협의도 다니고 하려면 여러 심부름이나 여러 다녀야 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운전면허가 있으면 우대를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운전면허는 시간이 되실 때 무조건 미리 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워드 여기에 이제 제가 공모전 했던 경력이 있는데요 공모전은 총 3번 4번 정도 했는데 하나는 그냥 이제 하다가 그냥 말았고 하나는 잘 안됐고 두 개는 이렇게 좀 어쨌든 수상을 했어요 그래서 되게 재밌게 나름 방학기간 동안에 이제 틈나는 대로 겨울방학과 여름방학을 통해서 1년 동안 틈틈이 열심히 해서 어쨌든 이렇게 수상을 해서 내세울 게 어쨌든 간에 대상은 아니었지만 쓸 건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입선은 의외로 열심히 하다 보면 탈 수 있어요 그래서 입선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대한 할 수 있다면 만들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치만 정말 쉽지 않은 기간이기 때문에 마음 잘 맞는 분들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솔직히 내세울 게 없어요 장학금 뭐 여기 수석 두 번 했던 거랑 뭐 이런 거 크게 도움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어쨌든 저의 연역을 보시면 저는 건축적으로 사실 크게 열정을 쏟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크게 드릴 말씀이 많지는 않아요 제가 내세울 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돼서 어쨌든 잘 다니고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저는 평균 이하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평균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의 이런 모습들을 보시고 참고하실 건 참고하셔서 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이 거꾸로 이제 보시면 뭐 내세울 게 동아리 활동 건축 답사 동아리 했던 거 그리고 이제 건축학과 이제 특기를 좀 살려가지고 공군의 특기병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페인트칠도 하고 어 페인트 뭐냐 이제 콘크리트 작업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제대하고 농협은행에서 청원경찰도 반년 이상 동안 계약직으로 일도 해보고 또 대항로에서 연극도 했었어요 어떻게 기회가 잘 돼서 그리고 이거는 지금도 이제 공연활동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저는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공연도 열심히 했었어요 대학교 다닐때도 그리고 이제 뭐 그냥 여행갔던 거 이렇게 탐방했다 이런 식으로 놓기도 하고 이제 학교 교수님이 연계된 이제 사무소에서 인턴 활동도 하고 그리고 이제 누나가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인턴 활동도 하고 사실 인턴이랄 것도 아닌데 그냥 인턴으로 적었어요 그리고 이제 일본 방문했던 것도 이제 탐방했다고 넣고 그리고 이제 유튜브 활동 크리에이터 활동하는 것도 여기에 넣었어요 그래서 냈던 성과 광고 영상 제작했던 거라든가 그냥 정말 저를 있는 그대로 넣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저의 연약을 보면 사실 건축적으로 내세울 게 전혀 없어요 무슨 학회 활동을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인턴 활동을 제대로 사무소에서 했던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저를 평가하는 기준은 두 가지로 평가가 나뉘었어요 첫 번째는 이런 다양한 활동을 했던 저는 건축사 사무소에서도 조금만 일하다가 금방 도망갈 것이다 라고 이제 어떤 평가를 내린 사무소들도 있었고요 그럼에도 저의 학교 성적을 보시고 아 그래도 얘가 성실하네 할 일은 하면서 하는구나 라고 제 성적을 보고 그런 성실성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라고 평가를 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의 이런 이력들을 쓰는 게 독이 될 수도 있고 득이 될 수도 있대요 왜냐하면 저를 붙여주셨던 이 사무소에서는 요즘의 사람들은 다양한 활동의 경험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많은 정보들을 알고 좀 여러 군데에서 사람들의 니즈나 어떤 취향 같은 거를 좀 잘 받아들이고 잘 섞여서 어떻게 보면 좋은 활력소가 될 수 있고 좀 좋은 아이디어의 원천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표현을 저한테 해주셔서 되게 흥미롭게 봤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던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활동이 건축에 집중하지 못한다라는 부정적인 표현을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오히려 플러스 요인으로 평가를 받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정의는 의의는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이력들이 절대 나쁜 게 아니고 또 절대적으로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볼 때는 좋다고 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이 볼 때는 안 좋다라고 평가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좀 구별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특화시키고 난 이런 사람이다 내세우고 싶은 방향을 여러분들이 잘 표현을 해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사실 어느 어떤 사무소에도 완벽하게 다 맞출 수는 없어요 여기에도 맞추고 저기에도 맞추고 그러기에는 절대적으로 시간도 부족하고 아무래도 쉽지 않은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은 좀 구별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소프트웨어라고 이렇게 해놔가지고 오토캐드 능력은 어떻고 스케치업은 어떻고 VRA, 맥스, 레비, 포토샵, 프리미어 프로, MS 오피스, 스케치 뭐 이런 식으로 정말 이제 주관적인 거죠 근데 이런 거 가지고 하나하나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 프리미어 프로를 다루시네요 뭐 아니 맥스는 잘 못하시는데 VRA는 뭐 잘 쓰시네요 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다른 프로그램을 쓰시는 거 없나요 부터 해서 뭐 면접 때 많이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거 쓰는 거는 자유로운 거지만 자기가 정말 자신 있게 보여줄 수 있는 걸 강조하려면 뭐 어떤 게 좋은 건지는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좀 각자 자신의 어필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잘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이제 저의 자기소개서인데요 저는 이렇게 제목을 지었어요 자연과 사람을 생각하는 크리에이터 오연찬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좀 저의 스토리텔링을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적으면서 오른쪽에는 그 내용을 정말 간략하게 정리할 수 있는 한마디 말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제가 이거를 쓰면서 저희 누나의 도움도 받고 또 대형사무소에 취직하게 된 먼저 취직한 친구의 조언도 듣고 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수정을 하면서 작업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신뢰 속에 주어진 책임감을 알고 입사하는 인재 뭐 사무소에 특화된 준비된 인재 열린 마음으로 머리를 맞댈 수 있는 인재 그리고 이제 지원 동기 뭐 그래서 끊임없이 관찰하고 소통하게 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 나름대로 꾸미는 것도 컬러링이라든가 텍스트 이제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미지 작업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보여줘서 설득력을 더 높일 것인가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고민을 하고 계속 다듬으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겠죠 포트폴리오 이게 제가 마지막으로 작업했던 포트폴리오예요 포트폴리오인데요 이게 겉표지예요 겉표지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만든 거를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지금 입사 원서를 쓴 회사의 포트폴리오하고 지금 여기에 썼던 포트폴리오는 표시가 달라요 그리고 내용물도 조금 다르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아틀리에였는데 좀 제한이 덜했기 때문에 일단은 보시면 이렇게 라고 해서 나의 이제 가치관을 좀 적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무엇에 가치를 좀 두고 있는지 이런 식으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적기도 했고요 그래서 좀 저를 보여줄 수 있는 웃는 모습의 사진을 좀 담아보려고 했어요 그리고 아까 이제 말한 연역들 있죠 아까 뭐 경험했던 거 수상 뭐 이런 거 좀 이런 거 나름 해보려고 했어요 이런 거 좀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거 이제 막 남들 한다고 이제 따라 썼다가 이런 거 막 미소 이런 거 썼다가 좀 이런 거 갖고 태클 거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거는 안 써도 돼요 쓰셔도 되는데 쓰려면은 좀 더 실력적인 거를 좀 부각시키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인덱스라고 해서 이제 이게 어쨌든 책으로 제작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왼쪽 페이지예요 이게 그래서 설계 수업 때 했던 제가 대표작 제 대표작 나름의 대표작이라고 했던 졸업 설계 제가 자신 있는 것부터 맨 앞으로 놓는 거예요 그래서 졸업 설계 그 다음 뭐 통합 설계 그래서 저는 결국 5학년, 4학년, 4학년, 3학년 이렇게 내려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페이지에 공모전에 대한 거 공모전 때 수상했던 걸 이렇게 넣고 자 이런 식으로 졸업 작품 했던 메인샷을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메인 다이어그램 이거에 대한 속성을 이렇게 보여주는 걸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동선에 대한 그리고 내가 이 골목길을 통해서 뭘 하려고 했는지 이런 것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제 좀 입체적으로 공간에 대한 것도 좀 보여주고 이렇게 샷 찍은 것도 보여주고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좀 나름대로 이제 이 졸업 작품 페이지에는 이제 좀 많이 투자를 했어요 이렇게 모형 사진 만든 것도 가공을 이렇게 해가지고 찍은 것도 이제 가공을 해가지고 이렇게 담고 그리고 이제 통합 설계 했던 거 이런 거 순서대로 이렇게 넣은 거예요 메인샷 깔끔하게 넣고 여기에 이제 메인 상세 단면도랑 뭐 다이어그램 같은 거 넣고 단면도 넣고 그 다음 뭐 이렇게 도시 설계 했던 거 전 이게 좀 소름 돋는 게 제가 여기 이제 성수동에 프로젝트를 진행했었는데 이 요기가 요 근처가 지금 제가 다니는 회사예요 바로 요 건물 요 건물이 요 건물이 제가 다니는 회사 건물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다이어그램 넣고 형면 넣고 이렇게 3D샷도 이렇게 넣고 나름대로 이제 저는 열심히 한다고 했었던 작품들이에요 다 그리고 이건 3학년 때 이제 서초구청 이제 증축 프로젝트 했던 거고 이런 식으로 좀 회사에서 하는 도각으로 CAD를 열심히 했던 프로젝트였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건 이제 공모전 파노라마 샷 이렇게 만들어 봤던 거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메인샷 제가 했던 이제 공모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여러 명이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내용을 다 담는 게 아니라 제가 했던 이미지 위주로 넣었어요 이 샷도 사실 이 파노라마 메인샷은 제가 만들었고 여기 이제 리터칭 같은 경우에 다른 친구가 해줬는데 어쨌든 제가 했던 거 위주로 최대한 넣으려 했고 이 샷도 제가 모델링해서 찍은 거 이제 이렇게 된 거 넣은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포트폴리오를 정리를 해서 뒷표지까지 이 정도 이 정도를 했는데요 이 정도 퀄리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이 부족한 퀄리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한 이 내용들을 좀 보시고 좀 참고해가지고 이거보다는 더 좋게 나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분들은 이거 이상으로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각자가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이런 설계를 하는 사람이다 내가 이 사무소를 가고 싶어 나는 이런 설계를 하는 사무소에 가고 싶어 근데 그런 사무소들은 이런 색깔의 건축을 하고 이런 색깔의 컬러를 쓰고 뭐 이런 컨셉들을 잘 자기가 구상을 해서 전략적으로 대입을 해가지고 꾸며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정답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잘 참고하셔가지고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또 댓글로 많이 피드백 해주시고 또 필요하거나 궁금하신 게 있다면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건축적으로도 꼭 좋은 정보를 드리고 싶은 채널이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고해 주시고 부족한 게 많아요 저도 이제 배워가고 있고 지금 학생분들이 학교에서 하고 계신 게 저보다 훨씬 퀄리티가 높은 분들이 아마 훨씬 더 많으실 거예요 저희 후배만 봐도 저보다 당연히 더 잘하는 후배들이 반 이상이고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지금도 이미 3,4학년인데도 저보다 잘하는 학생들도 많더라고요 공모전도 되게 열심히 하고 그래서 저는 저대로 이제 길을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각자의 색깔에 맞게 여러분들 준비 잘 하셔서 취업에도 좋은 결과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지금 취업이 많이 진행이 돼서 지금은 원서는 많이 다들 쓰신 상황일 거예요 그럼에도 이제 쭉쭉쭉 연말까지 계속 원서를 써야 되고 내년 연초까지도 상반기도 계속 진행이 되니까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게 된다면 도움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안녕